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시에 입었던 Y셔츠가 지난 5일 진주의 한 의료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 직전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이 대표의 셔츠에는 옷깃 겉감에 길이 1.5cm, 안감에 1.2cm의 구멍과 핏자국 등 피의자 김 모 씨가 흉기로 찌른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.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의 셔츠가 부산대병원에서 폐기물 업체로 보내진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.